안녕하세요 이상한 채널의 앤입니다. 오늘은 모인이라는 해외 송금 어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보충해서 자세하게 실제로 어플에서 어떻게 송금하는지 수수료 할인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유학생 활동과 총 200만원 이상 세이브할 수 있는 비법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유학생이 아니셔도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쿠폰도 영상 끝에 공유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모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모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인의 가장 큰 혜택인 학생 할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이라면 모인 에듀크레딧 200만원이 바로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수료 0원으로 상당히 많은 횟수의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학 중인 국가를 검색 또는 스크롤을 통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 유학 중이기 때문에 독일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학교의 수는 훨씬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신의 학교가 없으실 경우에 등록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학교 메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 모두 학생 인증이 가능합니다. 학교 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이메일로 인증을 하실 수 있고요. 개인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재학 증명 서류를 이곳에 직접 증록하시면 됩니다. 사진 파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학생증, 등록증, 가등록증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 이메일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서 인증 번호를 받아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인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시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해외번호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니까 한국번호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걱정 마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메인 화면에서 바로 내가 송금을 하고 싶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만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간편인증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한 대로 넣어주신 뒤에 받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수령인의 개인정보 보통은 본인에게 보내시게 되면 본인의 독일 정보가 되겠죠. 다 입력하시고 나면 송금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 다음은 본인이 쓰고 있는 은행 앱에 들어가서 가상계좌로 그 돈을 보내주시면 되세요. 저는 제가 평소에 쓰던 카카오뱅크에서 가상계좌인 광주은행으로 100만원을 보냈고요. 이렇게 하면 신청은 끝입니다. 모인 앱에서 완료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유학생이 아니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 코드를 총 선착순 50분께 공유 드릴게요. 화면에 나와있는 MOGLZ 숫자 8 쿠폰 코드를 송금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시는 화면에서 쿠폰 등록하기를 클릭해서 거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5,000원 할인 금액 수수료에 5,000원이 할인되는 금액이 적용이 되고요. 모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상 전 국가에 해당이 되고 유효기간은 2021년 7월 31일까지 꼭 사용해 주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모인 해외송금 앱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 인증을 받고 실제로 해외송금을 하며 그리고 유학생이 아니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코드까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다른 해외송금 어플의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영원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모인처럼 수수료 총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계속 영원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전혀 전혀 없으시니까 소액환전 하실 때 수수료 절약하셔서 이득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